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저 뭐 좀 연락 아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아 mvh 코리아 4141원에 비중 100%요 왜 이렇게 막 많이 샀어요 이거를 아 저번에 방송 봤는데 그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샀는데 조금 계속 떨어져서 음 그래요 주식한지 얼마 안되셨죠 네 그냥 한 종목은 100% 샀어요 왜 100% 샀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어 네 아 좀 여러개 샀다가 제가 참조원이나 뭐 이런데 집어넣었었는데 빼니까 갑자기 미친듯이 오르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한군데 집어넣었는데 네 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직장인이에요 아 직장 다니세요 네 목소리가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출받아서 한건 아니죠 아 아 네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 자금이요 결혼 자금이요 결혼했는데 그 축의금까지 다 끌어 모아서 아 그래요 네 그 무섭지 않으세요 좀 무서워서 무서워서 연락드린거에요 그런 돈 가지고 하면 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라는 건 여유자금이 아니면 돈이 잘 안 붙어요 대출을 받아서 잠깐 수익 날 수 있어도 결국은 그게 한 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빠지다 보니 돈 달라고 그러고 은행에서 전화 오고 여기 신용에서 반대매물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다 뭐 한 번에 겹쳐버려요 네 일들 살색을 살다보면 그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와요 그래서 항상 주식할 때는 여유자금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만약 이걸 손해나가서 만약 이 종목이 상당폐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힘들죠 네 아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엔터테인먼트 종합예술이 주식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환경들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잠 못 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협력한 방법일까요 빠져나오는 거 다 팔고 주식을 금액을 줄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맞죠 네 다 팔면 되잖아요 불안하면 팔면 되는데 못 팔잖아요 그것도 왜 조금 손실이니까요 네 손실이 더 커지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돈을 다 갖고 와서 신용 융자자금 신용대출 자금이 지금 주식에 보면 18초가 넘어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젠가는 무너질 돈들이에요 이런 돈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좀 불안하지 않게 네 축인까지 다 여기서 막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 실력이 됐을 때 그 돈 같은 거 하면 돼요 근데 실력이 안 되면 그 돈 가지고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져요 음 좀 밀렸다가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한번 꺾였다가 다시 갈 거예요 이 밑에 4,000원도 깨줄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면 팔고 그냥 현금을 다 빼놓고요 좀 편안한 금액으로 주식하는 건 어떨까요 네 왜 또 그건 싫으세요? 아 저는 금방 오를 줄 알고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주식시간에 오를 거라면 다 부자 되죠 네 맞아요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11%도 안 돼요 1%도요 1% 확률 가지고 주식하거든요 오늘 보면 봐봐요 오늘 올라가는 코타 같은 거는 300개 올라가고 900개가 떨어져요 3배의 확률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렇죠 떨어지는 게 900개고 올라간 게 300개인데 그중에서 300개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여유자금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봐요 음 왜 그러는지 아세요? 돈이니까 돈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매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돈 다 빼고 조금만 금액값으로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국수자 계현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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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